안녕하세요. 요리 좋아요. 저 지금은 신촌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처음 짐질반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짐질반에서는 진짜 친구하고 가수들을 너무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짐질반에서 롤락시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음식도 팔아요. 심지어 24시간에 짐질반에서 자도 돼요. 지금 네드에는 60년 정도 한 짐질반을 있고, 우리 같이 보러 갈래요? 와 여기 럭컬 엄청 많아요. 저는 122번에 할게요. 오 여기는 삼겹살, 목살, 오겹살, 오리같이 발라요. 그리고 다른 지게, 싸등같이 있어요. 저 지금은 지하 2층에 가서 옷 바꿔야 돼요. 손도보찌게 시켰어요. 와, 매워. 여기 손도보찌게 진짜 매워. 신라면 2배 정도다. 음, 근데 반차 맛있네. 음, 예순오부찌개. 음, 뭔가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됐네. 음, 밥이랑 같이 먹어가는데 엄청 맛있다. 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됐다. 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됐다. 이거 수김치? 아 소금지 역시 순두부지에 튼튼하게 먹어야지 든든하게 먹었어 와 저 지금은 가게 여기 왔어 여기 살짝 살다 하네 꼭탄 아 구운 종운 사람 있다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얇몰이 만드는거 가려드릴게 이렇게 세 번씩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왜 안됐어? 왜 이렇게 뭐가 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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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안돼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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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포드하고 그냥 아니야 괜찮아 나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 그 다음에 이거 포드 에이 왜 이렇게 방금 잘 잘 쳤네 잠깐만요 둘 둘 둘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좋게 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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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편에 뜨딱하게 세 번 이렇게 뜨딱하게 짜잔 짜잔 어디? 짜잔 내가 케이 드라마처럼 여주인공 시켓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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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뜨는거 아냐? 어 여기 환토방에 있는데 가볼래요? 와 너무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여기 바로 가을 느낌 나왔다 시원해 시원해 왜 시내로 여행 왔다 응 이거 시심지마는 시 시켜봐야 돼 쑤카마 가는 길 오 여기 고구마이랑 똑똑 귀여울 수 있다 지금 우리 사든에 가볼게요 미쳤다 여기 너무 예쁘네 와 여기 덩 많아 고주잔이랑 된잔의 덩이다 와 그 고주잔이랑 된잔 냄새 너무 세다 그래서 여기는 식탄은 자기만 들은 된잔으로 쓰네 이리와 가자 이거 500원에 2개 써야 돼서 시작할까 에이 근데 청소 왜 안내를 청소 왜 없어 아 이거 시작하네 아 시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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